제가 여기 형무소장입니다. 잠시 쉬시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. 아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... 정부가 서게 되면 거기에 크게 참여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때가 되면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. 저 이달구라고 합니다. 이달구입니다.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겁니까? 아휴... 사실 저라고 왜 국정을 못하겠습니까? 뭐 뭐라고요? 이달구입니다. 이달구입니다. 지금 이달구라고 했나? 예, 그렇습니다. 정신이 있는 친구야 없는 친구야? 뭐라고? 정신 차리란 말이야 인마. 지금 난 없던 걸. 아래 없기 황공하오나. 요 며칠이 고비가 되시니 싶사옵니다. 뭐이? 야, 잠깐. 내가 죽을 것 없어. 그렇습니까? 그러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. 뭐예? 이달구입니다. 이렇게 저렇게 권력만 쫓아다니. 으아악!ieth! 어어어어어어! 딸구이 형님. 뭐야? 이렇게 김두한 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. 하하하하 이미 그저 있습니다. 으흥! 어떠신가?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. 이달구 그에 대해서는 아는 이들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. 메뉴.